포항시 북구 용흥동과 대흥동 일대 옛 포항역 일원에 민간 자본으로 아파트와 공원 건설이 추진됩니다. 포항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6월 중 공모에 들어가 10월에 사업자를 뽑아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옛 포항역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포항시가 여론 수렴 없이 허물고 도로를 만들었으며 아파트 건설도 수익성이 없어 사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.